되게 자연스러운데? 떡볶이를... 만들어볼까? 잘 나오나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날씨 진짜 좋은데... 택배였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응 좋아했습니다 자세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되게 많이 듣고 관심이 많으셨는데 택배 왔습니다 응? 택배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와 대박!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네네 들어주세요 와 대박 말 편하게 하자 그럴까? 그럴까? 너가 하는 타임 맞아 맞아 아 말 편하게 해도 되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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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말 편하게 해 나도 말 편하게 해 어 근데 이거 뭐 시킨 거야? 아 이게... 아 이거 같이 보기에 되게... 됐어 됐어 고마워 일단... 다이어트 용 달라만시 달라만시 어 그냥 다이어트 된다 했고 아 그래? 그래서 산 거야? 인터넷에서 보고?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뭐해? 막... 비키니 입고 수영장 가고 이러고 그래야지 여름인데 비키니 입고 안 해 비키니 입고 안 해 비키니 입고 안 해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뭔데 그게? 모르는 척해? 어 이게 어 꼭 필요한 거야 여자들한테 여름에 깔끔 채용? 어 거기까지 이거 떡볶이 소스 떡볶이 좋아하는구나 떡볶이 완전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엄청 좋아해 난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매운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매운 떡볶이 있잖아 그거 엄청 먹어 아 매운 거 좋아해? 스트레스 푸는 방법 이런 거 있어? 나 코인노래방 같은 데 가고 아 작은 데? 어 아니면 아는 동생이랑 버스킹 활동하면서 그때 되게 좋더라고 버스킹도 해? 응 어 어디서? 홍대나 한강 음 끼가 많겠네 끼? 없진 않은 거 같아 너 사실 생각했을 때 없진 않은 거 같아 솔직히 그치 없진 않지 막 이래 그래 가서 하지 이미 준비가 돼 있어 아 그래? 됐네 그럼 남은 시간에 뭐해? 노래하고 작업하고 친구들이랑 버스킹하고 아닌 시간에는 뭐 주로 뭐해? 아닌 시간에는 알바하거나 아니면 알바해? 무슨 알바? 약국에서 알바 약국? 약국에서 알바하려면 그거 똑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약국에서 알바한다면 다 그렇게 말해 신기하다 약국에서 알바하는 사람 처음 약국에서 알바하는 사람 야 다 언제 먹었어? 아침? 안 먹었어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응 다이어트한다고? 아 비키니 뭐라고 참 운동하고 입었는데 하루 안 먹고 그래 아 다이어트에 80이 안 먹는 거야 원래 나 너무 배고파 배고파?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있었던 떡볶이 해볼까? 만들어볼까? 라면 사리 좋아해? 응 만들어봅시다 이거 한 번 더 해놔? 다 하자 아 이거 달어? 어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치? 어 그치 원래 잘 먹어야지 또 다이어트 하지 그치? 먹을 때는 그냥 먹어야 돼 그럼 이야 손 손 조심해 묻어 묻어 쳐주면 찝찝하잖아 레츠 겟잇 오케이 레츠 겟잇 맛이 없으면 우리 여벌 저도 없잖아 아 그럼 되겠네 그치 뜨거워 뜨거워 어 완전 매워 매워? 아 넌 안 매울 것 같아 맛있는데? 응 잘 살 거야 같은 숟가락 샀어 아 아니 왜 이런 거 짚냐 안 짚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마 여기 있는 거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 맞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천천히 마세요 맛있다 나 되게 너가 돌아가면 되게 그럴 것 같아 아 내가 내가 피오랑 있었다니 막 이러면서 에이 진짜로 자랑하고 싶다 친구들한테 영상통화하고 싶다 영상통화하자 진짜? 응 지금 하자 전화 갑니다 나부터 나올게 나부터 이장아 안녕 안녕 뭐해? 나 지금 가게야 나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인사해 친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뭐해? 알바해? 네 뭐야 갑자기 그렇게 조신하게 내라고 한다고? 우리 떡볶이 먹어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집에서? 어떻게 해? 우리는 마저 떡볶이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대박 미쳤다 대박이지? 반응 엄청 핫한데? 친구 되게 귀엽다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되게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별거 아니야 기대해 폴라로이 카메라 대박 음악하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사진 많이 찍고 많이 추억 남겨놓으라고 우와 너무 좋다 진짜로 나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사진이 최고인 것 같아 사진 없는 게 맞아 맞아 볼 많이 쓰네 어? 아니야 민아야 좋아해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갈게 민아 고마워 너무 힘이 되고 내가 너무 말을 쉽게 놓은 게 아닌가 갑자기 너가 간다니까 아니야 근데 뭐 가서 꼭 됐어 이런 거 진짜 부러워하겠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엄청 부러워하겠다 에이 그럼 안 안아볼까? 어? 이러면 되나? 좋아 고마워